여러분 제가 미스엄마에서 남편한테 작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팬던트 부분이 이렇게 빠졌어요 원래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슈퍼글로로 붙여주려고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리턴을 해주기는 했어요 돈은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 돈은 받았으니까 한번 붙여서 써보려고요 안에 굴루 있는 걸 좀 다 떼줘야겠어요 컷 됐어요 컷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주문한 남편의 크리스마스 선물 두 번째. 첫 번째는 젤리였고 두 번째가 왔어요. 한번 뜯어서 포장을 해볼게요. 제가 주문한 건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예요. 이 버전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바지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하나 더 주문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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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이런걸 한번 볼거랑 같이 여러분 제가 팔로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보카도를 키우시는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 씨를 잘 보관을 해놨는데 우선 기관에를 잘 닦아야 된대요 우선 한번 해보려구요 고춧가루 잘 닦아주었구요 아 이거 펜트러스트에서 그냥 찾아 사고 있는데 아보카도에 위와 아래가 있대요 위가 아래가 아래가 roots 뿌리가 내리는 곳이고 위가 새로운 새싹이 피는 곳인데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대요 아 살짝도 포인트된 데가 여기니까 이게 이게 뭐야 아 이게 위고 여기가 바다 물에 닦아줘요 아 요거가 살짝 물에 어 물에 닿게 하고 밑에 쪽에다 해서 상당히 downward angle 왓츠도 툭이 스틱이 스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사진이 있어요 요런식으로 해주면 된대요 요런식으로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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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안 이쁘다 예쁘진 않지만 바닥이 이렇게 자게 해줬어요 한번 잘 기다려 볼게요 오늘이 며칠이지?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아 1일 2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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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2일 3일 2일 귀여워 지연아 차가운 하에 소주인과 같이 입흥 시켰는데 아직 제가 볼 때까지 자리에만 오고 비 paig 갑자기 반갑습니다 오늘 워싱턴 여기에서 준비가 된다 그리고 다섯 일에 오늘도 감사하시던 그 시간 등록된 화제 금요일인가? 아까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. 그래서 대신 오늘 만나면은 카드 드리려고 카드를 지금 사놓은 게 없어서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. 아마 앞에다가 뭐 조그만 거 그리고 안에다가는 해피 벌 데이 이렇게 글씨를 쓸 것 같아요. 이제 면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이렇게 계속 써먹은 게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면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이렇게 면을 정리해 드릴게요. 이제 면을 정리해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완전 펄감이 되게 큰 실버 펄인데 그 전에 나왔던 펄은 자잘자잘한 그런 거였고 이거는 완전 색감도 더 실버 같은 색이에요. 이렇게 나왔고 16 열었나요? 16을 찾아 봅시다. 여기 있다.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. 한번 찾아봐야겠어요. 인터넷에. 어쨌든 프레셔스 크림. 여기 나왔고 초콜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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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란 거. 빨간 거. 두 개. 안파서. 나와라. 안 돼. 초콜릿. 조그만 거. 조그미. 빨간색. 이거. 빨간색이 밀크 초콜릿이에요. 그래서 밀크 초콜릿 두 개가 나왔어요. 초콜릿. 17을 꺼내줄 차례에요. 음. 여기 있다. 이 초록이. 산타 할아버지 그려져 있는 초록이가 나왔어요. 그리고. 록시당 거에서. 17은. 음. 19고. 아 여기 있다. 이건. 샤워젤이에요. 벌바나 샤워젤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오피아이의 17. 드림스 닛 클라라피케이션. 클라라가. 그 주인공 이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오피아이의. 넛 크래커 콜렉션이겠죠. 드림. 여기 있다. 열어주세요. 너무 귀엽네요. 그릇에.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열어줬어요. 그릇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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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성은 고춧가루 구성은 고추장 볶음밥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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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십구를 열 차례입니다 피누 피누가 나왔습니다 에스트라덴틀 밀크소프 고춧가루 오피아이 수시앤더 수시앤더 알틱박스 색감이 완전 밤색 검은색 비슷한 밤색이네요 수시매더 수박이 수시매더 수시매더 소시지 수시매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